제 1회 한국어 능력시험 2. 듣기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음식을 만들기 전에는 손을 꼭 씻어야 해요. 손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이 많아요. 2번 이 침대가 여기에서 모양은 제일 마음에 드는데 딱딱해 보이는 것 같죠? 제가 한 번 누워볼까요? 아, 그렇다고 누우면 어떡해요? 눈으로만 봐야지. 어서 일어나세요. 3번 직장인 여러분, 점심 드시는데 얼마를 쓰십니까?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직장인들이 지출하는 평균 점심값은 6,500원이라고 합니다. 직장인들의 5년 동안 평균 점심값을 살펴보면 5년 전인 2009년 5,200원 2010년 5,400원 2011년 5,600원 2012년 6,000원 2013년 6,200원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하여 무려 25%가 올랐다고 합니다. 갈수록 비용이 늘어 부담스러우실 텐데 집에서 준비한 건강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이 콘서트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내가 표 사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예매 시작 전날 밤부터 컴퓨터 켜놓고 기다렸어. 5번 요즘 계속 기침이 나네요. 기침이 나서 말하기도 힘들어요. 아마 봄이라서 그럴 거예요. 봄이 되면 알레르기 때문에 기침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비인 후과에 가서 알레르기 검사라도 해보는 게 어때요? 6번 나 친구 좀 만나고 올게. 그럼 들어오는 길에 세탁소에 맡긴 옷 좀 찾아다 줘. 지난주에 맡겼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 내일 친구 결혼식 갈 때 입을 거라서 오늘은 꼭 찾아야 돼. 7번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죠? 어떤 분야에 지원하고 있어요? 저는 성격이 활달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일은 잘 못할 것 같아요. 제 전공이 영어영문학인데 전공하고 관련된 일도 하고 싶고요. 8번 김대리님, 내일 회의 자료는 다 작성하셨어요? 부장님께서 끝나는 대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그게 아직 다 못했어요. 내일 회의 전까지 끝내려면 오늘 야근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곧 기말 시험인데 공부 잘하고 있어? 나 집에서 공부하는데 우리 옆집 남자가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에 방해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조용히 해달라고 하면 좋을 텐데 일단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건 어때? 학생증을 잃어버려서 못 갔는데 학과 사무실 가서 재발급 받아야겠다. 10번 다음 주에 홍콩에 가는 여행 상품을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에서 본 게 있어요. 주말 포함 홍콩 여행 상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는 예약이 다 찼습니다. 그럼 다른 날짜로는 예약할 수 있나요? 홈페이지 확인은 좀 귀찮아서요. 네, 원하시는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서 이메일로 정리해 보내드리는 게 낫겠네요. 11번 이 책장은 어디에 놓을까요? 이전 집에서는 책상 옆에 있던 건데 여기에서도 같은 곳에 놓으면 되겠죠? 아, 그 책장은 이사하기 전에 버리려고 했던 건데 말씀을 안 드렸네요. 지금이라도 버려야겠어요.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경비실에 물어보고 올게요. 이런 큰 물건은 버릴 때 구청에 신고한 후에 버려야 돼요. 구청까지 안 가도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편리하네요. 그렇게 해야겠어요. 네, 이제 전시회장으로 가려고요. 전시회장에 가면 경쟁사들 제품도 한번 살펴보세요.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사진도 찍고 신제품 설명서도 받아오세요. 경쟁사들의 제품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아, 그리고 전에 제작한 고객 설문지 가져가서 전시회에서 방문자들에게 받아오세요. 그건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누구한테 있죠? 아, 김대리가 작성했으니까 아마 김대리한테 있을 거예요. 받아가세요.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서울시에서 일주일 동안 고궁을 야간에 개방한데 사진 보니까 진짜 아름답던데 우리도 가볼까? 나도 사진 본 적 있어. 그런데 언제든지 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 하루에 1700명만 관람할 수 있대. 입장권은 인터넷으로 미리 예매해도 되고 그날 현장에서 사도 된대. 그래? 3천 원이라던데 한 명이 표 두 장까지만 살 수 있다니까 우리 둘만 가자. 내가 오늘 인터넷으로 예매해 둘게. 여러분, 이제부터는 두 시간 동안 자유롭게 구경하시면 됩니다. 이 박물관은 입장권 없이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4개 층에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유물들은 1층부터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으니까 1층부터 관람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 그리고 박물관에서 외국인을 위한 전시 해설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들을 수 있으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1층 안내데스크에 문의하세요. 두 시간 관람 후에는 박물관 앞 공원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모여 점심 식사를 할 겁니다. 15번 강원도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일 오전 강릉시에서 지붕이 무너져 눈에 묻힌 70대 여성을 119 소방대원들이 구조하여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계속되는 폭설로 지붕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지면서 이 여성이 매몰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가옥 붕괴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 지역 주민들은 눈의 무게에 집이 무너질까 봐 밤에는 마을 회관으로 대피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 거주자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로 자칫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이 선수로서 마지막 올림픽이었는데 올림픽을 마친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세요.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참가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던 올림픽입니다. 올림픽 직전에 발목 부상을 당해서 출전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회복해서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을 잘 마쳤으니 한동안 휴식을 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선수 생활을 끝낸 후에는 코치가 되어서 후배들을 양성하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입니다.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론과 실전을 모두 갖춘 좋은 코치가 되고 싶습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대학 졸업반이 되면서 취업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졌어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다른 친구들처럼 휴학하고 어학연수나 갈까 해요. 요즘 대학생들은 친구들이 모두 하니까 어학연수 가고 봉사활동하고 인턴십에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력서에 한 줄 더 넣기 위한 활동들은 정작 취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기업에서는 목적 없이 스펙만 쌓은 사람들을 선호하지 않거든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생각해 본 후에 그 일을 하는 데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친구들이 모두 하는 것조차 안 하면 더욱 뒤처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18번 마트 갔다 왔어? 짐이 많네? 응. 마트에서 하나 사면 하나를 더 주는 원플러스 원 행사를 하길래 생필품 좀 샀어. 이렇게 사두면 어차피 다 쓰니까 이게 더 경제적인 것 같아. 원플러스 원 제품들이 저렴해 보여도 실제로 계산해 보면 두 개 사는 거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한 번에 많은 물건을 사게 돼서 과소비를 하게 돼. 차라리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사서 쓰는 게 나은 것 같아. 19번 집으로 매주 채소가 배달돼요? 네, 로컬푸드라고 하는데요. 농촌 지역에서 생산한 채소를 바로 배달받아서 먹는 거예요. 매주 다른 채소가 배달되고요. 농촌 지역에서 바로 배달받는다고요? 네, 유통 단계가 줄어들어서 농민에게도 이익이라고 해요. 또 농가에서 바로 받으니까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신선하고요. 무엇보다 이 채소를 직접 농사지은 농민들이 사진이나 편지도 보내줘서 믿음이 가요. 요즘 식자재 사고도 많은데 출처를 아니까 불안감을 덜 수 있잖아요. 20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해요. 친구들이 모두 사용해서 자기만 안 쓰면 소외감을 느낀대요. 그 말을 들으니 사줘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초등학생 60%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하죠. 그 말을 들으면 아이의 주장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뇌가 균형적으로 발달하지 않고 사고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어른보다 자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매우 길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스마트폰 사용 시기를 늦추는 게 좋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요즘 방송 중에 가수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참 많아졌어요. 각 방송사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수뿐만 아니라 요리사, 디자이너, 주제도 다양하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높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재능을 보여주고 꿈을 이루는 걸 보면 제가 성공한 것처럼 기뻐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방송 중에 가수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참 많아졌어요. 각 방송사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수뿐만 아니라 요리사, 디자이너, 주제도 다양하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높으니까 그런 거겠죠. 저는 연예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게 걱정돼요. 실제로 인터넷에서 그 사람들의 정보가 공개돼서 피해를 보기도 했고요. 그래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재능을 보여주고 꿈을 이루는 걸 보면 제가 성공한 것처럼 기뻐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서초구청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전입신고는 정부 민원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사한 지 2주 안에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해야겠네요. 뭐가 필요하죠? 인터넷으로 신고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가요? 지금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증서가 없으시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이사한 곳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실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꼭 가지고 가세요. 네. 그런데 전입신고 기간 안에 못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기간 안에 하셔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서초구청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전입신고는 정부 민원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사한 지 2주 안에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해야겠네요. 뭐가 필요하죠? 인터넷으로 신고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가요? 지금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증서가 없으시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이사한 곳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실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꼭 가지고 가세요. 네, 그런데 전입신고 기간 안에 못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기간 안에 하셔야 합니다. 23번 24번 이 카페에서는 노인들을 커피 바리스타로 고용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노인들에게 이런 일자리를 제공하시게 되었나요? 68세인 할머니께서 노인 일자리 교육을 받은 후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 카페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70대인데 은퇴하고 20년 만에 일을 하게 되었다고 기뻐하십니다. 자신감과 건강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요. 다만 더 많은 분들을 고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습니다. 우리 카페가 신문이나 방송에서 몇 번 소개가 돼서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종종 연락을 하시는데 그분들에게 모두 일자리를 제공하기 어려워서 바리스타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체인점을 열어서 많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카페에서는 노인들을 커피 바리스타로 고용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노인들에게 이런 일자리를 제공하시게 되었나요? 68세인 할머니께서 노인 일자리 교육을 받은 후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 카페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70대인데 은퇴하고 20년 만에 일을 하게 되었다고 기뻐하십니다. 자신감과 건강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요. 다만 더 많은 분들을 고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습니다. 우리 카페가 신문이나 방송에서 몇 번 소개가 돼서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종종 연락을 하시는데 그분들에게 모두 일자리를 제공하기 어려워서 바리스타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체인점을 열어서 많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25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나 이번 방학에 봉사활동하게 됐어. 사랑의 집짓기 프로그램인데 내 전공이 건축학이잖아. 학교에서는 이름만 배우는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건축 현장을 경험하면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학점도 딸 수 있대. 그렇구나. 그런데 혹시 건축학과가 아니어도 지원할 수 있어? 나도 사랑의 집짓기에 관심이 있기는 한데. 물론이지. 집짓기뿐만 아니라 집 고치기, 청소하기, 벽화 그리기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해서 전공자만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지원하면 돼? 인터넷 홈페이지에 봉사일정표가 있어. 거기에서 참여 가능한 시간을 보고 신청하면 돼. 다시 들으십시오. 나 이번 방학에 봉사활동하게 됐어. 사랑의 집짓기 프로그램인데 내 전공이 건축학이잖아. 학교에서는 이름만 배우는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건축 현장을 경험하면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학점도 딸 수 있대. 그렇구나. 그런데 혹시 건축학과가 아니어도 지원할 수 있어? 나도 사랑의 집짓기에 관심이 있기는 한데. 물론이지. 집짓기뿐만 아니라 집 고치기, 청소하기, 벽화 그리기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해서 전공자만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지원하면 돼? 인터넷 홈페이지에 봉사일정표가 있어. 거기에서 참여 가능한 시간을 보고 신청하면 돼.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요즘 영화 삽입곡인 사랑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인기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영화 삽입곡은 음악을 통해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음악 때문에 영화의 흐름이 끊긴다면 아무리 훌륭한 음악성을 가진 노래라도 좋은 영화 삽입곡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감독님과 영화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시나리오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영화의 주인공이 된 기분으로 영화 속 주인공의 감정을 읽어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만든 노래를 가수가 잘 표현해 주었고요. 사실은 가수가 녹음하기 전에 실제로 이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감정이 잘 표현된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영화 삽입곡인 사랑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인기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영화 삽입곡은 음악을 통해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음악 때문에 영화의 흐름이 끊긴다면 아무리 훌륭한 음악성을 가진 노래라도 좋은 영화 삽입곡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감독님과 영화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시나리오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영화의 주인공이 된 기분으로 영화 속 주인공의 감정을 읽어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만든 노래를 가수가 잘 표현해 주었고요. 사실은 가수가 녹음하기 전에 실제로 이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감정이 잘 표현된 것 같아요. 29번 30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요즘 한자나 과학상식 등을 배울 수 있는 학습 만화들이 많은데요. 아이들이 5살만 돼도 학습 만화를 사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학습 만화들이 짧은 글로 내용을 나타내다 보니 표현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서 상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요. 또 아이들이 이런 만화에만 익숙해져서 글로 된 도서에 적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학습 만화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한자나 과학 같은 분야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학습 만화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화 읽기 후 내용을 글로 써보기와 같은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글쎄요. 저는 만화라는 것 자체가 학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학습 만화들이 짧은 글로 내용을 나타내다 보니 표현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서 상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요. 또 아이들이 이런 만화에만 익숙해져서 글로 된 도서에 적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학습 만화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한자나 과학 같은 분야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학습 만화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화 읽기 후 내용을 글로 써보기와 같은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글쎄요. 저는 만화라는 것 자체가 학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사춘기인 자녀들과 말다툼을 자주 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사춘기에는 신체와 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자신의 변화하는 모습에 적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짜증이 많아지고 괜한 반항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사춘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자녀를 데리고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서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한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할 때는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기를 바란다면 자녀가 묻기 전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자제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학부모 여러분, 사춘기인 자녀들과 말다툼을 자주 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사춘기에는 신체와 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자신의 변화하는 모습에 적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짜증이 많아지고 괜한 반항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사춘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자녀를 데리고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서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한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할 때는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해야 합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요즘 휴대전화 사용 주기가 짧아지면서 새 휴대전화로 바꾸고 예전 휴대전화는 집안 아무데에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는 휴대전화에는 금, 은, 돈과 같은 값어치 있는 금속이 있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는 쓰지 않는 휴대전화를 모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열리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폐휴대전화 500대를 수거하여 얻은 수익금을 백혈병 어린이의 치료비로 기부했습니다. 지난해의 캠페인을 통해 폐자원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서 무척 기뻤습니다. 이에 올해에도 같은 캠페인을 열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수익금은 독거 노인들을 돕는 데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까지 도울 수 있는 이 캠페인에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휴대전화 사용 주기가 짧아지면서 새 휴대전화로 바꾸고 예전 휴대전화는 집안 아무데에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는 휴대전화에는 금, 은, 돈과 같은 값어치 있는 금속이 있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는 쓰지 않는 휴대전화를 모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열리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폐휴대전화 500대를 수거하여 얻은 수익금을 백혈병 어린이의 치료비로 기부했습니다. 지난해의 캠페인을 통해 폐자원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서 무척 기뻤습니다. 이에 올해에도 같은 캠페인을 열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수익금은 독거노인들을 돕는 데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까지 도울 수 있는 이 캠페인에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기업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상품을 알리는 입소문 마케팅을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터넷에서 블로그와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기업들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상품 사용 후기를 올리게 하여 많은 사람에게 제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입소문 마케팅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는데 얻게 된 정보가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임을 알게 되면 기업의 제품 전체가 신뢰를 잃기 때문입니다.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결국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만듭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기업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상품을 알리는 입소문 마케팅을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터넷에서 블로그와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기업들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상품 사용 후기를 올리게 하여 많은 사람에게 제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입소문 마케팅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는데 얻게 된 정보가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임을 알게 되면 기업의 제품 전체가 신뢰를 잃기 때문입니다.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결국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만듭니다. 37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발표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심야학원 영업금지 정책이 사교육을 줄이는 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학원의 심야 영업을 금지하면 오히려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피스텔과 같은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밤에 몰래 수업한다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몰래 진행되는 수업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단속을 피해서 수업을 하다 보면 사교육비만 높아져서 학부모들의 부담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사교육 문제의 원인은 부실한 공교육과 과열된 입시 경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발표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심야학원 영업금지 정책이 사교육을 줄이는 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학원의 심야 영업을 금지하면 오히려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피스텔과 같은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밤에 몰래 수업한다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몰래 진행되는 수업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단속을 피해서 수업을 하다 보면 사교육비만 높아져서 학부모들의 부담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사교육 문제의 원인은 부실한 공교육과 과열된 입시 경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39번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긍정적 피드백과 부정적 피드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긍정적 피드백은 잘한 점을 칭찬하여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고 부정적 피드백은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고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긍정적 피드백을 해야 하고 언제 부정적 피드백을 해야 할까요? 프랑스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에 따르면 초급 학습자는 긍정적 피드백을 해준 강사를 선호하고 고급 학습자는 부정적 피드백을 해준 강사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어떤 분야의 지식이 쌓일수록 건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부정적 피드백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피드백 받는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 다른 피드백을 줘야 한다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초급자에게 무조건 당근을 주고 고급자에게 무조건 채찍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칭찬하여 용기를 북돋아 준 후에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는 것이 더 적절한 피드백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강의에서는 긍정적 피드백과 부정적 피드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긍정적 피드백은 잘한 점을 칭찬하여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고 부정적 피드백은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고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긍정적 피드백을 해야 하고 언제 부정적 피드백을 해야 할까요? 프랑스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에 따르면 초급 학습자는 긍정적 피드백을 해 준 강사를 선호하고 고급 학습자는 부정적 피드백을 해 준 강사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어떤 분야의 지식이 쌓일수록 건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부정적 피드백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피드백 받는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 다른 피드백을 줘야 한다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초급자에게 무조건 당근을 주고 고급자에게 무조건 채찍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칭찬하여 용기를 푹 도다 준 후에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 해주는 것이 더 적절한 피드백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화창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출하기가 꺼려진다고들 하는데요. 이유는 바로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가는 먼지 입자로 인체에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해로운 물질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담배연기, 난방연료와 공장 매연 등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되는 먼지 입자가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숨을 들이마실 때 피해 속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매일 기상청에서 공지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미세먼지 경보령이 내려진 날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야외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먼지를 일으키는 청소기 대신에 물걸레로 먼지를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내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화창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출하기가 꺼려진다고들 하는데요. 이유는 바로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가는 먼지 입자로 인체에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해로운 물질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담배연기, 난방연료와 공장 매연 등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되는 먼지 입자가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숨을 들이마실 때 피해 속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매일 기상청에서 공지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미세먼지 경보령이 내려진 날에는 야외활동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야외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먼지를 일으키는 청소기 대신에 물걸레로 먼지를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내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43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많은 분이 잠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숙면을 위한 고민도 하지 않고요. 당장 해야 할 일이 눈앞에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우선 잠을 줄이죠. 하지만 잠은 낮 동안 활발한 활동을 하느라 피곤한 뇌일을 잠시 쉬게 함으로써 내일을 준비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숙면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첫째, 운동이 중요합니다. 낮에 햇볕 아래에서 운동을 하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분비된다고 합니다. 또 저녁에는 산책과 같이 가벼운 움직임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전에 격렬한 활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둘째는 알코올인데요. 술이 수면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잠이 올 수는 있지만 깊은 잠을 잘 수 없고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개운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침실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커튼으로 외부의 불빛을 잘 차단하여 침실을 깜깜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침대는 자는 곳이라는 것을 몸에 인식시켜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나 텔레비전 시청은 소파에서 하고 침대에서는 잠만 자는 것입니다. 그럼 침대에 누웠을 때 바로 잠이 들 수 있습니다. 잘 자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 몸에 피로감이 훨씬 덜합니다. 숙면은 건강을 위한 첫걸음인 셈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많은 분이 잠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숙면을 위한 고민도 하지 않고요. 당장 해야 할 일이 눈앞에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우선 잠을 줄이죠. 하지만 잠은 낮 동안 활발한 활동을 하느라 피곤한 뇌일을 잠시 쉬게 함으로써 뇌일을 준비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숙면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첫째, 운동이 중요합니다. 낮에 햇볕 아래에서 운동을 하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분비된다고 합니다. 또 저녁에는 산책과 같이 가벼운 움직임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전에 격렬한 활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둘째는 알코올인데요. 술이 수면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잠이 올 수는 있지만 깊은 잠을 잘 수 없고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개운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침실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커튼으로 외부의 불빛을 잘 차단하여 침실을 깜깜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침대는 자는 곳이라는 것을 몸에 인식시켜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나 텔레비전 시청은 소파에서 하고 침대에서는 잠만 자는 것입니다. 그럼 침대에 누웠을 때 바로 잠이 들 수 있습니다. 잘 자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 몸에 피로감이 훨씬 덜합니다. 숙면은 건강을 위한 첫걸음인 셈입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어린이의 지능이 좋아진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연구자는 모차르트 음악이 순수하고 단순하여 뇌의 창조력과 관련된 부위를 자극한다고 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모차르트 효과라고 하여 부모님들에게 한때 인기를 얻었는데요. 해당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에게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고 그림 맞추기와 같은 과제를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약 10분 정도 공간 추리 능력이 상승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일회적인 연구에 불과했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지도 않았으며 상승 효과도 매우 짧았습니다. 또한 공간 추리 능력은 모차르트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청각 자극에 의해 생긴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차르트 효과는 일회성인 연구 결과가 과대 광고를 통해 방송에 소개되어 음반 회사에만 이득을 줬을 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어린이의 지능이 좋아진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연구자는 모차르트 음악이 순수하고 단순하여 뇌의 창조력과 관련된 부위를 자극한다고 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모차르트 효과라고 하여 부모님들에게 한때 인기를 얻었는데요. 해당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에게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고 그림 맞추기와 같은 과제를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약 10분 정도 공간 추리 능력이 상승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일회적인 연구에 불과했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지도 않았으며 상승 효과도 매우 짧았습니다. 또한 공간 추리 능력은 모차르트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청각 자극에 의해 생긴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차르트 효과는 일회성인 연구 결과가 과대 광고를 통해 방송에 소개되어 음반 회사에만 이득을 줬을 뿐입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태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역할은 나중에 만들어지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여성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에 뛰어난 반면 남성은 여성보다 사물인지능력이 더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 과학자는 남녀의 뇌구조 차이는 사회의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주입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뇌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에 뛰어난 것은 사회가 여자에게 그렇게 기대했기 때문에 관련 뇌 부위를 많이 쓰게 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뇌구조 분화는 여자아이에게는 인형 남자아이에게는 자동차 장난감을 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한편 또 다른 과학자는 장난감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어린 쌍둥이 남매에게 인형과 자동차 장난감을 주고 고르게 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남자아이는 장난감 자동차를 여자아이는 인형을 골랐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이 연구에서는 남녀의 역할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역할에 대한 상반된 두 개의 주장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강의에서는 남녀의 성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태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역할은 나중에 만들어지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여성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에 뛰어난 반면 남성은 여성보다 사물인지능력이 더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 과학자는 남녀의 뇌구조 차이는 사회의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주입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뇌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에 뛰어난 것은 사회가 여자에게 그렇게 기대했기 때문에 관련 뇌 부위를 많이 쓰게 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뇌구조 분화는 여자아이에게는 인형 남자아이에게는 자동차 장난감을 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한편 또 다른 과학자는 장난감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어린 쌍둥이 남매에게 인형과 자동차 장난감을 주고 고르게 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남자아이는 장난감 자동차를 여자아이는 인형을 골랐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이 연구에서는 남녀의 역할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역할에 대한 상반된 두 개의 주장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49번 50번 5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 50번 50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